자, 그런 말이죠. 우리가 스트레스를 갖다가 쫙 풀어줄 이 선물이 있습니다. 네, 이 몸도 가볍고 아주 스트레스를 음악으로 싹 전환시켜 주겠습니다. 네, 다음 노래는 말이죠. 예담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반포대교. 네,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마음 약해질까 어차피 웃으며 보냈으니까 돌아오지 마라 불은 해 가득 고인 눈물에 쏟아지는 빗물이니까 오르는 차 그냥 가세요 밤도 깊은 안포대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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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